오윤서,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다. 기사 제목 진짜 좋습니다. 아니지, 진짜 반응은 댓글을 봐야 알 수 있는데. 어떻게 해요, 변호사님? 저 떨려요. 그냥 보지 말까요? 안 가볼까? 보지 말까요? 아니지,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 주연 배우의 덕목이니까. 그러면 제가 먼저 보고 오진심 씨가 봐도 되는지,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, 이런... 왜요? 너무 심각해요? 다 신고하고 싶고 그래요? 댓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어? 오윤서, 연기 늘었다. 윤서님 TV에서 보니 너무 반가워. 나의 여신 오윤서 역시 우주 미모 뿜뿜하네. 이젠 반영기 논란은 끝. 여주 남조, 이 세상 케미 아님. 진짜 사귀는 듯.